안녕하십니까 통합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예비고등학교 1학년 풍만이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통합과학 수능 개편에 의하여 통합과학 예시문항 해설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지금 예비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을 앞두고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시작을 하기도 전에 여러분들은 이제 수능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돼요 우리 풍만이들이 이제 수능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대입에 대한 얘기인데 아직까지 너희들이 피부로 와닿지가 않는 거야 왜냐하면 아니 수능을 보려면 3년운데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수능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제 부담감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얘들아 여러분들 선배 때는 사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거치면서 뭐 1, 2학년 때 여러분 선택과목을 좀 바꿀 수도 있고 선택의 폭이 넓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되나 사람은 어떤 모든 일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 장점과 단점을 단점을 바라보느냐 장점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성공의 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장점만 보는 거야 여러분들 선배 때는 여러 가지 선택과목을 가지고 수능을 치뤘지만 여러분들은 딱 고정돼 있어요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도 선택할 필요가 없어 통합과학이라는 수능을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선배 때는 뭐 1년 동안의 수능을 준비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고쳐먹어야 돼 지금부터 우리는 수능을 준비한다는 것 수능을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하기 때문에 우리 풍마이들이 조금 피곤에 쩔 수 있지만 그만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라는 장점으로 우리 한번 수능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 시점 우리 풍마이들이 예비고등학교 1학년을 딱 시작을 하면서 아직까지 얘들아 대학 입시에 대한 어떤 제도의 언어들이 어려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수시라던가 정시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이러한 용어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도 와닿지가 않는 거야 너무나 어려운 얘기지 수능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변했고 이런 얘기들은 이런 제도적인 얘기들은 얘들아 여러분들이 시간이 가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예비고등학교 1학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수능 예시문항이라고 하는 것이 발표됐기 때문에 장풍이는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조금은 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수능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통합과학 예시문항은 이렇게 나왔으니 우리 지금부터라도 얘들아 수능에 맞춰서 공부를 해보자는 것 그래서 공지된 교육부에서 공지된 여러한 내용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다 집어넣고 장풍이랑 편하게 여러분들의 시선에서 눈높이에서 편하게 한번 해설을 해줄게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풍만이들이 뭐 이런 책들 같은 공지가 내려온단 말이야 이렇게 출제할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읽다보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어려운 용어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장풍이가 차근차근히 한번 편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설명을 분명히 한번은 들어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풍만이들이 클릭을 했다면 끝까지, 이번 시간 좀 길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서 통합과학에 대한 수능 방향과 우리 풍만이들은 어떻게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에 대한 생각을 한번 편하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발표된 예시문항은 얘들아 반쪽짜리입니다 왜냐하면 2025년 상반기 때 이 수능에 대한 문항수라던가 배점이라던가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2025년 상반기 때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짝 맞배기만 보면서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한번 해보자 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선배와 마음가짐이 달라야 됩니다 왜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우는 이 통합과학이 곧 내신이 되면서 수능까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음가짐이 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지만 나중에 3년 후에 수능장에서 수능장에서 이 영상이 딱 생각이 나면서 이야! 내가 진짜 통합과학은 잘 준비했구나 라는 느낌이 들도록!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풍이의 슬로건이죠 통과를! 장풍으로! 통과! 그래 오랫동안 기다려왔어 통과가 수능이 된 오늘 장풍이의 기초 통과 어떤 주제곡이에요 아직 안 봤어? 테스트 확인해 주세요 오랫동안 기다려왔어 수능이 된 오늘 자! 수능 통과학입니다 우리가 얘들아 통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물와 생지가 같이 합쳐져 있다 자꾸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안 돼 통과학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외적인 그냥 또 하나의 과목이 바로 통과학이에요 자꾸 여러분들이 통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들이댈 때 자꾸 이거는 물리야 이거는 화학이야 생물이 이거 아니야 그냥 통과학은 통과학이야 알겠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예비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도 있겠지만 있겠지만 학부모님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이 통과학이 어떤 스탠다드한 기준이 장풍이기 때문에 왜? 오랫동안 장풍이가 통과학을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도 보시고 계실 거예요 선생님이 보고 계실 때 우리 통과학만큼은 정말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왜 통과학을 자꾸 물, 화, 생, 귀로 연결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통과학은 정말 통과학 하나의 과목으로 생각해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어떠한 문제를 볼 때 얘들아 기억, 이건 물리야, 이건 화학 자꾸 나누지 말란 말이야 알겠지? 나누는 순간 자꾸 자꾸 내가 부족한 부분을 찾게 되고 통과학은 얘들아 서로 다른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통과학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 아까 장풍이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얘들아 반쪽짜리입니다 우리가 내년 상반기 때 실질적인 수능에 대한 완전 개편안 공지가 되면 장풍이는 또다시 분석을 해서 다시 한번 퀘스트를 올려드릴 것이고요 공부법이라던가 여러분들의 공부 방향성 이런 것들에 대한 퀘스트는 쭉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퀘스트를 통해서 전문적인 이 통합과학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배경 그리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습득해야 되고 정보를 얻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수능을 준비하고 대입을 준비합니다 여러분들의 빨빨빨한 그 정보력으로 여러분들이 공부의 방향을 바로바로 잡아주셔야 돼요 알겠죠? 안 그러면 얘들아 늦춰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풍이가 제발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고등학교 1학년 9월달 되잖아? 그러면 애들이 공부를 포기하게 돼요 서서히 나는 공부가 아닌가? 제발 그런 생각을 하지 마 그리고 수능이라고 하는 걸 얘들아 쫄지 마세요 괜히 아 수능을 내가 잘 볼 수 있을까? 아니야 하면 돼 자꾸 너희들이 얘들아 마음속에서 아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야 어렵지 당연하지 않겠냐? 당연히 어렵지 근데 어려우니까 나는 자꾸 피한다 라는 생각만 하지 말란 말이야 자 예시문학 출제 경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어 2015 교육과정 즉 여기서 이 표를 준비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이 전에 선배들은 이거 4개의 단원으로 배웠어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2022 교육개정이 되면서 통합과학 1 1학기 때 배우는 내용 통합과학 2 2학기 때 배우는 내용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한 학기에 3개의 대단원을 배워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될 것은 첫 번째 과학의 기초와 통합과학 2의 3단원 과학과 미래사회만 추가가 되어 있을 뿐이고 추가가 되어 있을 뿐이고 전에 배웠던 대단원의 제목이 다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개념 통과라고 하는 그 강의가 장풍이는 11월 중순이나 말쯤에 오픈을 합니다 개념 통과의 오픈을 기다리기가 좀 뭐하다 그러면 지금 있는 백신 통합과학을 들어도 돼요 약간의 내용이 좀 빠졌을 뿐이야 그러니까 성질 급한 친구들이 아 나 빨리 통합과학을 시작하고 싶다 그러면 어차피 과학의 기초와 과학과 미래사회는 충분하게 애들아 쉬운 내용이에요 그냥 따라갈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봐줘야 될 2, 3단원과 1, 2단원은 미리 여러분들이 시작을 해도 된다 라는 것 백신 통합과학으로 그리고 개념 통과 2022 교육과정에 맞는 이 개념 통과는 11월 말이나 12월 달에 오픈을 할 것이다 라는 것 강좌 수가 굉장히 많아요 진짜 디테일하게 공부해야 되거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통합과학 1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배웁니다 내용에 대한 얘기를 살짝 언급해 주는 거고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은 교육부에서 공지한 내용들을 장풍이가 다 정리를 했고 우리 풍만이들에게 좀 더 쉽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일단은 과학의 기초에서는 이런 거를 배워요 뭐 기본양과 단위 부피의 단위가 무엇이고 질량의 단위가 무엇인가 뭐 정보와 신호라는 것 이런 간단한 내용을 정리하게 되고 자 2단원입니다 물질과 규칙성 여러분들이 뭐 시작점이라던가 기초 통과를 한 번씩이나 들어봤다면 여기에는 내용들을 한 번씩 다 기초가 정리가 된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풍만이들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원소의 형성이라는 것 별의 진화 원소의 주기성 자 이 별의 진화는 얘들아 통합과학에서 처음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통합과학을 탁 시작을 하잖아 여러분들이 한 번 멘탈이 붕괴가 될 때가 있어 이 별의 진화에서 갑자기 막 주계열성 나오고 적색과성 나오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을 하고 처음 듣는 얘기들이 막 나오면서 이런 별의 진화와 관련된 원소의 생성을 배워요 자 얘들아 생각을 해봐 별의 진화는 지구과학이고 원소의 생성은 화학이란 말이야 그런데 자꾸자꾸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지구과학과 화학을 분리하려고 하면 이 과학의 내용이 정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이 또 다른 하나의 특별한 이 과목을 따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내용들을 정리할 때 조금은 마음의 안도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자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에 언급이 살짝살짝 있어요 이혼결합 중학교 2학년 때 했잖아요 공유결합 물질의 정기적 성질 규칙성 우리가 이런 것들 주기율표라던가 지각 생명체 구성물질 탄수화물 단백질 다 한 번씩 들러봤던 내용이야 그치? 그러니까 중학교 때 내용을 그대로 연결이 되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정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놓치고 그리고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좀 어려웠던 단어를 내가 잘 알잖아 그것과 연결지어서 자꾸자꾸 통합과학으로 펼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행스러운 것은 중학교 과학과 조금은 용어들이 비슷한 내용들이 많은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우리 풍만이들이 중학교 때 내가 과학을 그랬어 아 선생님 제가 중학교 때 정신을 좀 차릴걸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그래서 장풍이가 커리큘럼을 시작점이라고 하던 것과 기초통과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얘들아 너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전체 복습하라는 거야 미쳤니? 3년 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어떻게 몇 달 안에 공부해 평상시에 하시다는 애가 그치? 그래서 통합과학에 필요한 중학교 내용 그리고 통합과학을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거야 내가 그래야지만이 이제 본격적인 통합과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자 또한 시스템과 상호작용 판구조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충격량과 운동량이라고 하는 물리학적인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유전자와 단백질 얘들아 어떻게 하나의 중단원 하나의 대단원 안에 무라생지가 다 섞여 있어요 이게 통합과학의 핵심인 거야 여러분들이 이 통합과학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현상을 바라볼 때 얘들아 지금까지는 우리는 물리학을 수능 보는 애들은 물리학적인 생각만 했어 화학을 수능 보는 애들은 화학적인 생각만 했다고 야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진 자연현상들이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따로따로 설명이 되니 야 비가 내리는 것도 마찬가지야 야 상승해 그럼 기압과 관련된 화학적인 내용과 그리고 비가 내리는 지구과학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중력에 떨어지는 물리학적인 내용들이 다 섞여 있어야지만이 하나의 현상이 설명이 되는데 이게 바로 통합과학의 핵심이에요 어떠한 하나의 현상을 바라볼 때 물화생지를 궁역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통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것 이게 바로 통합과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대단원 안에 얘들아 통합과학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과학이 이 통합과학이 자 우리가 통합과학 2 보겠습니다 지질시대의 생물과 화석 갑자기 얘들아 산화와 환원이 나옵니다 중화 반응 나와요 또한 환경과 에너지에서 생태계의 평형이 나옵니다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에서 엘리뉴라는 것도 나오고 라니냐 라는 것도 나옵니다 다음 애들아 핵융합 발전이라던가 온실기치 지구 온난화 이런 거 나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 통합과학은 굉장히 광범위에요 내용이 그리고 굉장히 깊이 있습니다 개념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통합과학은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맨 마지막 단어는 얘들아 감염병과 병원체 그렇잖아요 뭐 인공지능과 과학탐구 우리 코로나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이제 감염병과 병원체 또한 이제 과학기술과 윤리 유전자 제조학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이제 토대로 과학적인 기본 지식들을 배우게 됩니다 통합과학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무엇이냐면 얘들아 말들이 어려운 건데 그 공지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그냥 적어놓은 겁니다 통합과학1 통합과학2에 이러한 우리가 전체 6개의 대단원을 공부할 때 뭐 문제를 인식하고 가설을 설정하며 자소 그 다음에 조사를 하고 수집을 하고 해석을 하며 뭐 융복합 문제 상황에 적용 설명하고 뭐 이러한 어떤 주절주절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통합과학에 넣어놨으니 통합과학을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걸 다 토대로 공부해라라는 것 그런데 요렇게 얘들아 문장이 나와있지만 문장이 나와있지만 장풍이는 이 문장 속에서 중요한 핵심 키워드 몇 개만 한번 살펴볼게요 뭐냐면 탐구를 설계하기 가설을 설정하기 또 하나 수학적 사고 그리고 과학적으로 분석 또한 소통 이러한 용어들이야 사실 이러한 용어들이 뭐냐면 수능의 기본이 되는 것들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중학교 때 얘들아 중학교 때 과학과 고등학교 때 과학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거든 장풍이가 유튜브에다가 얘들아 통합과학에 대한 궁금증 궁금증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궁금증들을 모아가지고 내가 막 쇼츠로 만들어놨어요 이제 막 오픈이 될 겁니다 통합과학에 대해서 그래서 통합과학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질문이 뭐냐면 중학교 과학과 고등학교 과학이 많이 달라요? 다르지 당연히 겁내 어려워지지 고등학교 때 과학이 어려워진다고 왠지 알아? 중학교 때 과학 시험 문제는요 맞춰주세요 얘들아 공부 조금만 하면 더 맞아 야 이거 맞아야 돼 이거 맞아야 돼 하는 식의 문제야 뭔 말인지 알지? 중학교 때 과학 시험 문제는요 야 이 정도면 맞아라 여러분들을 맞추게 하는 문제야 근데 고등학교 때 통합과학의 문제 내심뿐만 아니라 수능은요 여러분들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문제를 풀지 않은지 알아? 틀려라 너 이거 실수해라 너 이거 몰랐지? 너 제발 틀려라! 나는 그 마음가짐으로 문제를 내니까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야 느낌이 오지?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과학은 어떻게든 야 맞춰라 제발 좀 맞춰줘 이거고 고등학교 과학은 야 제발 좀 틀려라! 너 실수해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단 말이야 과학적으로 얘들아 가설을 설정하고 탐구 설계 이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문제들을 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학교 때는 지금 그냥 A가 B 그럼 B는 무엇입니까? 답은 A 그냥 간단하게 기본 개념을 물어보는 정도의 문제라면 이제 고등학교 내심뿐만 아니라 수능은요 이러한 요소들을 활용해서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야 이따가 우리 예시문항에서도 보겠지만 이러한 요소들로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냈어요 또한 가치태도 요소입니다 과학의 심리적 가치, 과학 유용성, 과학의 창의성, 활동의 윤리성, 과학 문화 향유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태도 요소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얘들아 이거를 세 글자로 얘기하면 제대로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하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수능 통학과학에 대한 예시문항을 한번 이제 우리가 한번 선생님이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육계정이 되면요 얘들아 교육계정이 되면 그리고 이건 얘들아 굉장히 큰 이슈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선생님이 교육계정이라는 거 7차 교육계정, 9차 교육계정, 2002, 2005, 2007, 2009 엄청 많아 계속 교육계정이 돼 근데 교육계정이 될 때마다 얘들아 거의 과목은 변한 게 없었어 그러니까 물리학, 물화생지 중 그다음에 과학 같은 경우는 물호원, 물투 뭐 이렇게 총 8가지 중에 2개를 선택한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과목에 대한 변화가 없었거든 선택수에 대한 변화는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런데 이런 교육계정이 될 때마다 얘들아 항상 수능 예시문항이 출제가 돼요 이런 식으로 수능이 출제가 될 것입니다 라는 것 근데 이번에 큰 이슈가 무엇이냐면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과목이 수능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이슈예요 예시문항에 대해서 얘들아 웬만하면 이런 출제 방향 이런 거 찍지도 않아 이런 캐스트 찍지도 않아요 근데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과목이 만들어지면서 예시문항, 지금도 졸니? 야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해 졸지마 이거 끝까지 봐야 된다 예시문항이 출제가 되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수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건 그냥 예시야 이걸 가지고 얘들아 문항수라던가 난이도라던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 안 돼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모의고사를 보면서 계속적으로 고3 때까지 올라갈 거잖아 수없이 바뀔 거예요 문제의 난이도라던가 백점, 형태, 유형 이런 것들은 얘들아 계속적으로 바뀌지만 수능의 기본은 있을 것입니다 그 기본을 요번 시간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속 수능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풍마이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능 문제와 내신 문제가 많이 달라요? 아니 똑같아 요즘 얘들아 내신 문제도요 전부 다 수능화 한단 말이야 기역, 니은, 디귿 해서 옳은 것을 골라라 기역, 니은, 디귿 해가 기역, 니은 보기치기 가능하도록 그치? 나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얘들아 보기치기를 해도 나중에 하나의 보기 때문에 망설이게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차근차근 보이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얘들아 자꾸 내신과 수능을 구분하지 말아달라는 것 그리고 통합과학은 또 다른 과목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우선 얘들아 장풍이가 분석한 이 통합과학 수능 예시문항에 대한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장풍이가 아까 전에 처음부터 얘기했듯이 이거는 물, 화, 생, 지 따로따로 영역이 나누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통합과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과학적 하나의 현상과 원리, 이론을 접할 때 이제는 통합과학적 사고능력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볼 예시문항에서 살펴보면 기역은 지구과학, 니은은 화학, 사역, 디귿은 생명과학 이렇게 통합적으로 보기가 출제가 된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이것이 왜 특징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금까지 문제를 풀었을 때 잘 들어 중학교 때는 1단원이 물리야 2단원이 화학이란 말이야 중학교 2학년 예를 들어볼까? 1단원 화학이에요 2단원 물리 전기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보면 1, 2단원이야 그러면 1, 2단원에서 얘들아 화학적인 내용과 물리학적인 내용 이것만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눈에 익숙했던 것은 기역, 니은, 디귿 다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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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 화학, 화학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통합과학이라는 것 기역은 물리, 니은은 화학, 디귿은 생명과학 이렇게 보기가 출제가 된다는 것 그러므로 이것은 통합과학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내신은 곧 수능이다 우리 풍만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에 내신을 준비합니다 그죠? 그런데 얘들아 통합과학이 수능을 보는 거잖아 그러면 내신은 곧 수능이다라는 것 내신 준비가 곧 수능 준비예요 자꾸자꾸 여러분들이 내신 따로 수능 따로를 준비하지 말고 그리고 장풍이가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내신을 수능까지 연결해야 되는지 플랜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은 곧 수능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은 강한 메리트가 있는 거야 고등학교 1학년 수능이 곧 내신 준비가 곧 수능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1 때부터 어떻게 된다? 잘해야 된다는 것과 또한 지금까지 장풍이가 24년 강의를 하면서 변하지 않는 것 장풍이는 옛날부터 얘들아 중학교 1, 2, 3학년 내가 이렇게 욕심이 많은 것도 있겠지만 선생님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일한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유일한 유명한 선생님이 되고 유명한 선생님이 된 것 같고 유일한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중1부터 고3까지 학년 스펙트럼이 이렇게 많은 인강 강사는 없습니다 내가 유일해 그 유일함을 계속 장풍이는 추구하고 싶었어요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중학교 때부터 고3까지 그리고 24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얘들아 수없이 많은 수능 체계가 바뀌고 과목이 바뀌고 교과서가 바뀝니다 하지만 절대 변하지 않는 것 하나는 기본 개념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기본 개념을 어떻게 공부하는지는 장풍이가 개념 통과라든가 테스트를 통해서 또 한 번 얘기를 할 것이고 여하튼 기본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본 개념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통합과학에 대한 기본 개념 그리고 장풍이가 또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옛날에 통합과학은 수능을 안 봤어요 그냥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었단 말이에요 잘 들어 잘 들어 고등학교 1학년 내신으로만 통합과학을 봤기 때문에 학교별 난이도가 굉장히 다양했었어요 특목고라든가 또는 자사고 이런 애들은 통합과학에 대한 시험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왠지 알아? 물리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에 대한 내용들을 막 가져와서 통합과학에 대한 문제를 겁내하게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젠 그것이 안 돼 왜냐? 우리가 선택하는 일반 선택의 세대라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수능에 안 들어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통합과학의 내신으로 문제를 낼 수가 없어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통합과학에 대한 문제가 이제 물리학원, 화학원 여기에서 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옛날에 내신은 다른 이런 특목 자사고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얘들아 대체동의 몇몇 학교, 과학중점 학교 이런 애들은 굉장히 문제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통합과학은 정해진 내용에서만 문제가 출제될 수밖에 없고 통합과학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렵게 내용을 정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합과학을 정말 잘하고 싶다면 내신부터 수능까지 완벽하게 부셔버리고 싶다면 이거를 꼭 기억하고 공부합니다 어떻게? 이, 적, 응 수능과 내신의 가장 기본적인 3단계입니다 뭐냐면 이해하고 적용하고 그리고 응용하라 이건 수능이건 내신이건 지금까지 장풍이가 가리켜온 노하우의 핵심입니다 이해하고 적용하고 응용하라 이해 안 되면 적용 안 되고 적용 안 되면 응용 안 됩니다 그 이해하는 방법들을 장풍이가 차근차근이 개념에서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응용까지 하면 사고력이 커지고 수학적 사고력, 과학적 탐구 사고력이 커지면서 여러분들은 수능에 최적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한번 보자, 얘들아 이거 이거 보시기 좀 길어 현행 수능 과학탐구 영역의 행동 영역을 보면 뭐 이해 적용, 그 다음에 탐구 살기, 수행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색깔이 좀 다르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수능에서 보면 자료 수집이라던가 변환, 일반화 의사소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어서 이제 수능 통학과학에서 행동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유형의 형태로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시문항 분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거부터 설명해 볼게요 수능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질까? 수능 문제는 얘들아 대학 교수님께서 얘들아 뭐 이제 여기 해가지고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 그치? 뭐 이제 뭐 어디 들어가가지고 얘들아 완전히 외부와 단절을 돼가지고 이제 수능 문항을 막 출제하고 그래요 출제합니다 왜냐면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니까 수능 문항을 막 출제할 때 얘들아 통학과학에 대한 교과서를 가지고 여기서 이제 문제를 내게 돼요 그런데 수능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의 형태가 무엇이냐면 그냥 아무 문제나 내는 것이 아니야 수능은 얘들아 개념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의 유형도 있고요 또 하나 이거 한번 볼까 얘들아 과학적인 원리가 이걸 얘기해 주고 싶어 과학의 기본부터 한번 봅시다 얘들아 과학의 기본 원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법칙 여러분들이 과학적인 어떤 개념들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그냥 하늘에서 쑥 떨어진 거야 옛날에 과학자들은 이러한 개념과 이론들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실험을 했겠지 우리가 얘들아 과학적 탐구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귀납적인 방법이라는 것과 연역적인 방법이 있어 자 이건 얘들아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귀납적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실험을 못할 경우야 실험을 못하는 경우는 뭐냐면 지구과학적인 거죠 우리가 얘들아 태양에 갈 수가 없고 별에 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관찰을 통해서 보는 거야 관찰을 통해서 결론을 만듭니다 아 제가 밝을수록 가까이 있구나 아 광도가 클수록 반지름이 크구나 뭐 이러한 어떠한 기본적인 개념 실험 없이 과학적인 어떤 개념을 만드는 것이 바로 귀납적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과학적인 원리는요 연역적 방법이라는 게 있어 연역적 자 이것도 한번 설명해 볼게 왜 이걸 장표가 설명하냐면 이게 지금 개정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이제 이것부터 배워 사실 우리가 얘들아 옛날 전부 다 이것부터 배웠거든 이게 수능의 기본이야 뭐냐면 연역적인 방법은 무엇이냐면 얘들아 제일 먼저 문제를 인식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너희들이 이제 수험생을 3년 하잖아 진짜 외로울 거거든 나는 사실 이 지금 이 퀘스트를 찍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너무 미안해 왜냐하면 예비 고등학 1학년 고등학 1학년 들어가는데 지금 부품 꿈을 안고 지금 가는데 막 수능 얘기하고 막 대입 얘기하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별로 피부로 와닿지도 않는데 내가 저걸 왜 들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수험생활은 얘들아 외로워 왜 외로운지 알아?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끊임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고3이 되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얘들아 하루를 시작할 때 항상 다짐으로 시작하거든 아 오늘 정말 더 열심히 해보자 하루를 마무리하고 밤에 잘 때도 이렇게 잘걸? 아 내일 또 열심히 해보자 그게 힘든 거야 외로운 거야 그런 수험생활을 같이 해보자 어? 많이 도와줘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알겠지? 같이 해보는데 가끔이들아 혼자 떠날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장풍이가 이제 서울에서 바다를 보고 싶은 거야 옛날에 고등학교 3학년 때 혼자 진짜 월미도로 간 거야 월미도 인천을 쫙 지금은 얘들아 한강이 굉장히 혼합물 불순물이 많아가지고 어는 점이 굉장히 낮아 차 안 얼어 근데 선생님이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으로부터 얘들아 30년 전 아니야 30년 전에 한강을 얼었다니까 장풍이가 생각을 하는 거야 어? 한강물 꽁꽁 얼었네 더럽게 춥나 보다 바다를 갔어 바다를 갔더니 바닷물이 안 얼어 장풍이가 거기서 과학적인 사고가 생긴 거야 어? 왜 한강은 얼었는데 바닷물이 안 얼지? 문제를 인식한 거지 그치? 그럼 가설을 세우는 거야 아! 바닷물이 얼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소금 나와 공부탄 애들이 꼭 소금이라고 그래 제일 공부탄 애들이 뭔지 알아? 바닷물이 왜 안 얼어? 그러면 짜요! 짜요는 애들아 중국말로 화이팅 짜요! 짜요! 두 번째는 조금 공부한 애들은 소금 때문이 아닐까요? 공부를 좀 하는 애들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 아마 바닷물은 염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가설을 세우는 거야 아! 염분 때문에 바닷물이 얼지 않는구나 그럼 실험을 할 거 아니야 그럼 맹물에다가 소금물을 해가지고 애들아 실험을 얼릴 거 아니야 그럼 소금물이 가장 늦게 얼 거 아니야 그럼 수행을 해요 그럼 자료를 모으는 거야 아! 그냥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물은 0도에서 얼어요 어! 소금물은 더 낮은 온도에서 얼어요 자료 수집을 할 거 아니야 변화를 할 거 아니야 해석을 할 거 아니야 고로! 내가 맞은 가설 맞다! 아! 바닷물에는 염분이 있기 때문에 얼음점이 더 낮아진다! 결론으로 이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혼합물은 순수한 물보다 얼음점이 낮아요! 일반화가 되면서 의사소통을 합니다 이게 어떤 과학적인 하나의 원리 아니겠니? 그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얘들아 연역적 방법에 의해서 이것들이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 수능은요 가설을 물어봅니다 수능은요 어떤 가설에 따른 탐구 설계 및 수행을 물어봅니다 수능은요 이 탐구 활동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지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이러한 것들을 주어지고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결론이 뭔데? 를 물어보는 거야 이게 바로 수능 문제 유형이에요 그런데 20문제가 될 건 30문제가 될 건 장풍이는 분명히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탐구 영역은 20문제지만 분명히 문항수는 늘어날 것입니다 25문제에서 30문항까지 늘어날 거예요 시간도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은 30분 동안 시험을 보지만 이제 1시간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각각의 문제 유형에 대한 빈도수는 다르겠지만 문제 유형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대로 봐봐 예시문항에서 예시문항에서 주어진 이 자료 개념 이에 대한 문제 유형 아까 말했죠 문제의식과 가설 설정, 탐구 설계, 탐구 수행, 자료 변화 및 해성 결론 도출 및 일반화, 의사소통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능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유형으로 나와 그런데 얘들아 빈도수는 다르지요 대부분 지금까지의 수능은요 자료 해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떠한 기본 개념에 의한 자료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분석 및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 하지만 수능의 가장 기본적인 이 문제 유형의 패턴은 이런 식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개념 이해 이런 문제는 정말 쉽습니다 개념 이해는 얘들아 이러한 예가 나와요 가라 장풍이가 여기 있는 12문제를 다 해설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12문제를 해설하면 얘들아 1시간 넘어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특징만 장풍이가 딱딱딱 접어볼게요 그리고 우리 풍만이들 얘들아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전혀 모른단 말이야 통합과학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시간 여러분들이 아 이러한 문제 유형의 패턴이 있구나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느끼면 됩니다 아시겠죠 봐라 얘들아 뭐 지구 동물세포 리튬 원자에 대한 얘기야 개념 이해에 대한 문제 유형입니다 개념 이해는 얘들아 이 개념만 알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얘들아 X, Y, Z의 부동으로 표시돼 나 이게 지금 특징적인 거야 왠지 알아? 수학적 사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복합적인 공통 이 통합과학에 대한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됩니다 핵의 부피는 핵의 지름과 같은 단위로 표현해 그러니까 이러한 용어들이 얘들아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게 되면 되게 어렵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 아예 어렵다니까 통합과학은 중학교 때 과학하고 완전 달라요 그래서 지금 예비고등학교 1학년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떠들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에 대한 마음가짐과 태도가 완전 달라져야 됩니다 중학교 때처럼 공부하면 니네들 큰 코 다쳐 3년을 준비한 친구와 고등학교 3학년 1년을 준비한 친구 물어보지 않아도 결과는 다르지 않겠니?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얘들아 이런 예식 문항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공부 방향을 좀 잡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학적 사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기본 양이라든가 단위 이건 기본 개념에 대한 얘기고요 자 또 하나 생명체의 단백질입니다 여기 A에 합성되는 아미노산 아미노산은 얘들아 단위체라고 하고 복합체는 단백질이에요 A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얘들아 효소의 구성 성분이고요 그리고 얘들아 여기 이제 RNA라고 하는 건 코돈이 나와 있고 얘들아 B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B에서 연속된 두 개의 염기가 단위체는 네 종류입니다 그래서 뭐 아! 구찌! 장풍의 암기법으로 끝이야 그리고 B에서 연속된 두 개의 염기가 아닙니다 세 개의 염기 그래서 뭐 트리플레코드 또는 코돈이라고도 해요 야! 코돈 들어봤어? 트리플레코드 들어봤어? 아! 용어가 어렵다니까 아! 이건 얘들아 그냥 용어만 알면 되고 세 개의 염기 이런 것들은 얘들아 그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이런 문제는 기본 개념을 그냥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그러한 문제고요 대니? 음! 자 다음 문제 인식 및 가사 설정 그렇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탐구 과정이 나오고 탐구 결과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꼭 중점적으로 알아들은 것은 수능 문제건 내신 문제건 탐구가 중요해 그지? 왜? 과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 자체가 탐구를 통해서 결론을 얻어낸 거거든 그러니까 탐구를 통해서 자! 가사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광학성이라고 하는 건 헤모글로빈 자! 봐봐 사실 이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얘기인 얘들아 통학과학에 안 나와 이거 생명과학에 나와요 자! 또 하나 호상철광층 호상철광층이라고 하는 용어는 교과서에도 안 나와 철광층이라는 걸 통해서 얘들아 철이 재련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다양한 배경 지식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헤모글로빈이라던가 호상철광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산화환원 반응이구나 라는 것을 추론해야 되는 추론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된다? 기본 개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기본 개념을 가지고 이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추론하고 유추하여 자료를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것 몇 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래서 어려운 거야 하지만 우리는 연습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불가능한 거 아니야 알겠네 장풍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이러한 보기들이 있고요 자 또한 이 문제도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탐구 설계 여러분들이 실험을 한번 설계해 보는 거야 실험 결과가 나옵니다 이제 과정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험에 대한 결과 뭐 예를 들어서 과산화소 분해 반응에 대한 촉진 효소 이런 것들을 얘들아 활성화 에너지라는 걸 낮춘다는 거 이거 기본 개념으로 우리가 다 배울 것입니다 촉매에는 효소 그리고 뭐 공유결합 물질 갑자기 얘들아 봐봐 여기는 활성화 에너지라는 것 갑자기 공유결합 나옵니다 자 이 실험은 얘들아 누가 봐도 생명과학적인 실험이죠 그죠? 실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뭐 과설에 대한 검증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고 자 그리고 또한 탐구 수행 어떻게 실험을 수행했느냐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보자 얘들아 이건 물리학적인 개념이에요 자유낙하 운동이라던가 포물선 운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는 거야 여러분들이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냐 물리랑 화학이에요 그렇잖아 기초만 잘 다져놓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물리랑 화학을 어려워하는 데 있어서 또 통합과학적으로 사고를 해야 된다니까 통합과학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통합과학 수능과 내신에서 변별력이라는 걸 확보해야 되잖아 우리 옛날에는 다양한 고등학교에서 물원, 화원 여기에서 문제를 내용을 끄집어 내려와서 문제를 어렵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통합과학에 대한 딱 내용 중에서만 문제를 어렵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들아 굉장히 생각하는 것을 많이 시간을 소유할 것입니다 특히 물리학적인 내용과 화학적인 내용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 문제를 통해서 알아야 되냐면 지금까지 그냥 단순하게 기본 개념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공식을 적용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고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읽어서 해석해서 설계해서 자꾸자꾸 어떻게 머리를 써야 되는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머리를 써야 되는 문제 그래프를 그려보고 이해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분석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 자 또한 자료 변함의 해석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 있는 자료들 여러분들이 또 이건 봤었죠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얘들아 우리가 이제 불꽃 반응한 다음에 불꽃 반응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방출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료 변환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얘들아 뭐 내성 세균이라던가 그러니까 무조건 얘들아 이런 수능 문제를 보면 자 풀이를 하지는 않겠지만 읽어야 될 게 되게 많은 거야 사실 이게 이제 국어냐? 그치 않아? 그치? 읽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서 이걸 분석해서 정리해서 답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문제 다 보여줄게 예시문항 자 다음 얘들아 디지털 센서입니다 이러한 자료들 이러한 자료들은 얘들아 교과서에 나오지 않아요 이런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이러한 자료들 여러분들이 빅데이터화해서 어떻게 자료를 분석해 내느냐 이러한 자료들이 도대체 어떤 것들을 분석하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 바로 이제 수능에 대한 문제 유형입니다 자 그리고 얘들아 여기 보면 이슬점이라는 게 나와요 사실 이 이슬점이라고 하는 것은 통학과학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중학교 때 대한 내용인데 얘들아 이러한 용어들도 하나씩 출제가 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얘들아 좀 유익해 봐야 되겠죠 이슬점이라고 하는 건 통학과학에서 배우지 않았는데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자료가 나와요 이슬점이라고 그렇죠 폭넓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여기는 자료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요령을 파악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도 한번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결론 도출입니다 자 어떠한 실험을 통해서 얘들아 실험 결과를 가지고 아 이것은 무엇을 알아보는 거였구나 자 또한 이것은 이렇게 이루어지겠구나 여러분들이 실험에 대한 결과를 예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뭐 결론 도출 여기서 보면 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야 이 문제 진짜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예시문항 같은 거 다운받아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중화반응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HCL 산과 염기가 중화반응을 합니다 중화반응을 해서 이게 얘들아 이제 봐봐 양적 계산 문제거든 10이 N이라 표현했어 X, Y라고 표현해서 얘들아 여기서 T1이 T2보다 높고 또한 뭐 X 플러스 Y는 40N이다 박수 세부 시작 수학적 사고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능 문제의 유형은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예상하고 범접하지 못했던 문제들에 대한 유형들이 출제가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수학적인 계산도 자 또한 이렇게 글법이 많아요 이걸 제한시간 내에 빨리빨리 읽어서 여기 있는 결과를 가지고 이제 결론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문제들 또한 의사소통 맨 마지막입니다 뭐 이러한 내용들 어렵죠 이것도 봐봐 얘들아 뭐 120에다가 7920에다가 820에다가 자 여기에 있는 문제는요 예시문항은 선생님이 따로 따로 촬영을 해서 문제를 풀이해 드릴 것입니다 여기는 수능 예시문항에 대한 유형을 우리가 파악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학생들이 어떠한 의견을 얘기하고 있는지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학습 방향 얘들아 장풍이가 아까 전에 처음 얘기했듯이 이건 반쪽짜리 예시문항입니다 내년 상반기 때 다시 한번 출제 예시가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캐스트를 찍을 것이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열두 문항의 예시문항을 살펴봤을 때 출제 문항에 대한 유형을 파악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이자면 수능 문제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았던 내용에서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시간 여러분들이 곰곰이 이 문제를 파악해야 되는 시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봐 시간을 좀 더 빠르게 단축하면 여러분들은 어려운 문제가 쉬운 문제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포커스에 맞춰서 통학과학에 대한 내신 및 수능을 준비할 때 여러분들의 사고력을 펼칠 수 있고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위하여 지금부터 우리는 마음을 다 잡고 그냥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고등학교 1학년 시작이니까 이러한 아주 아주 약한 생각을 버리고 지금부터 우리는 통학과학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고1 첫 시험 무조건 100점 맞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교 입학에 대한 제도를 볼 때 두 가지의 카드가 있어요 수시라는 카드와 정시라는 카드가 있거든 정시는 쉽게 얘기하면 수시는 내신으로 가는 거고 정시는 수능을 보고 가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근데 얘들아 가끔가다가 여러분들이 꼭 고등학교 1학년 9월달에 이런 미친듯이 이런 판단을 한다고 아 자 내신 망했어 아 내신 망했으니까 나 정시로 간다 야 제발 이런 생각 좀 하지마 여러분들이 이 내신이라고 하는 건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까지 생각해봐 얘들아 1년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4번씩 봅니다 다시 말하면 10번의 내신 시험이 있어 근데 한 2번 보고 아 내신 아니다 이런 생각 하지 말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얘들아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고1 첫 내신 생각해봐라 가장 범위가 작아요 처음이기 때문에 마음도 가장 강하게 묶습니다 첫 시험을 100점 맞지 않으면 안 돼 절대로 그러니까 첫 시험을 꼭 100점 맞을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알겠지? 무조건 두 번째 변별력 요소들을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풍이가 수능 예시문학을 얘기했을 때 수학적 사고 능력 계산해야 됩니다 추론해야 됩니다 이러한 응용력 아까 말했듯이 얘들아 이 적응 이거를 토대로 변별력 있는 요소를 파악해서 여러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좀 더 깊이 끼워야 됩니다 가끔 물어옵니다 선생님 이 부분이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애랑 어려운 내용이 다 달라요 그럴 때는 내가 중화반응이 어렵습니다 선생님 제가 저는 자유낙하 운동이 어렵습니다 야 어려울 수 있어 어렵다면 시간을 좀 더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겠니? 그러니까 차근차근히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고2 때는요 수능에 대한 내용을 배우지 않죠 그죠? 자 이제 플랜을 짜주는 거야 고2 때는 여러분들이 일반 선택이라든가 진로 선택이라는 걸 배워요 일반 선택은 수능을 보지 않습니다 그럼 내신에서만 포커싱이 돼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런데 제발 우리 풍마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능에 대한 과목을 배우지 않습니다 고2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통합과학에 대한 감각을 여러분들이 계속 유지해줘야 돼요 그래서 고2에 맞는 장풍이가 강의를 오픈합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에 대한 그 개념들을 얘들아 계속적으로 끌어 갈 수 있도록 우선 고2 때는 내신에 완전 신경을 써야 되죠 여러분 내신 5등급이라고 해서 내신이 널널해진 거 아닙니다 5등급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이 5등급에서 10%가 1등급이에요 그럼 10명 중에 1등이 돼야 되는 거야 이거 어려운 거 이거 쉬운 거 아니야 알겠지? 내신 5등급이 내신에 신경을 써야 되고 고3 때는요 이제는 고3 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통합과학에 대한 고등학교 1학년 때의 기본 개념을 가지고 추론 능력이라던가 사고 능력이라던가 수학적 사고 능력 그리고 수학적 계산 능력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고3 때 수능에 완벽하게 대비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풍만이들 수능 예시문항 지금 여러분들은 피부로 잘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거의 1시간 정도의 퀘스트를 가지고 장풍이가 지금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자 굉장히 긴 시간 동안이었지만 지금 이 강의를 끝까지 봐줬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뭐가 돼도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 습관으로 여러분들은 미래가 더 행복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자 우리 풍만이들 통합과학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장풍이가 여러분들을 계속 분석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열심히 하면 됩니다 내가 분석해서 내가 방향을 잡고 나아갑니다 우리 풍만이들은 제발 기초부터 다진다는 생각으로 첫술에 배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꾸준하게 잘 따라오면 됩니다 통합과학 첫 시작입니다 수능까지 한 번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통합과학이 인생과목이 될 수 있도록 나도 노력하고 너희들도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캐스트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통합과학에 대한 자극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문항 한 번씩 꼭 살펴보고 통과는 장풍으로 통과합니다 여러분들을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통합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 왔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내자 풍만이 forever 대박 너무 길었나 너무 길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